선택할 거 같고 형! 나 내일 초출근이거든? 이제 자야 돼. 형도 그만하고 자 이제 오 야, 나 미안하다 몰라가지고 자 이제 형! 잘 때는 이러지 않기로 한 거 아냐? 이러지 않기로 한 거 아니야? 이러기로 한 거야 안키로 한 거야 한 거 아니야 아닌 거 아닌 거야 무슨 말 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너 말은 이러지 안키로 한 거 아니야? 하지 말라고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를 했어야지 말이 아 다르고 오 다른데 아니 그러니까 빨리 자 그냥 야 나 운동했을 때 배고프니까 라면 하나만 끓여줘 형이 끓여 먹어 라면 하나만 끓여줘 형이 끓여 왜 자꾸 나한테 시켜 먹어 시켜 먹어? 병구야 여기 라면 하나요 뭐라는 거야 지금 시켜 먹으라며 시켜 먹으라며 네가 네가 시켜 먹으러서 내가 너한테 시켜 먹은 거 아니야 병구야 여기 라면 하나요 그냥 네가 끓여 먹으라고 아 그 소리였어? 나는 청해용 명령문인 줄 알았지 형 제발 형이면 형답게 행동해 나답게 행동하라고? 그래 미안하다 사실 형으로서 동생 이해도 못 해주고 좀 내가 좀 심했지 미안하다 내 말이 야 내가 한 말인데 왜 네 말이라고 그래? 내가 한 말이잖아 내가 한 말 내 구간 구조에서 나온 말인데 내 마이 워드 내 말인데 왜 네 말을 마치 인용한 것처럼 네 말이라고 그래? 아니 형답게 행동하라고 형답게? 그래 네가 말한 형은 같은 부모에서 태어난 사이이거나 일가친척 중 확렬히 같은 사람을 말하는 거야 아니면 나이 적은 사람이 나이 많은 사람을 일켜를 때 말하는 거야 같은 부모에서 태어난 형 그럼 진짜 그렇게 얘기했어야지 형 이럴 거면 나가서 자 나가 빨리 그냥 야 너 지금 형 무시하냐? 내가 언제 무시했어? 너 옛날에 기억 안 나? 동대문에 놀러 갔을 때 동대문 얘기를 지금 왜 해? 그 지나가는 여자 예쁘다 그래가지고 내가 너 연락처 받아오라고 그래갖고 내가 너 시켰잖아 그래 그래서 너 용기 부딪혀져가지고 내가 보내줬잖아 형 나 그 여자 남자친구한테 걸려서 뒤지게 맞았거든? 아니 그래서 그 여자가 합의 본다고 너한테 연락처 줬잖아 너 누구 때문에 그 여자 연락처 받았어? 형? 그래 형이야 인마 형 근데 너 형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때 당시에 그 남자 말 너 죽고 나 죽자 그러니까 용명 왈 프란치스코 교황이 방한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 강조했는데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남자 왈 꺼져 그래가지고 너 많이 맞았잖아 형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? 형 제발 정신 좀 차려 어디다 차려? 아니 그 말이 아니라 형 정신 좀 차리라고 밥상 제사 싸 아니 형 생각을 좀 깊게 해 몇 미터? 아니 그 몇 미터가 아니라 생각을 천천히 깊게 하라고 몇 미터? 아 진짜 형 나와 나 나와 그냥 너 이리 와 씨 야 이 무언가 놈아 왜요? 네 동생 내일 출근 안 따져러 아휴 형이란 놈이 참으로 잘하는 짓이다 아휴 아휴 나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아휴 나한테 잘했다고 아니 몇 년 만에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네 동생 반만 닮으라고 아휴 그럼 허리를 기점으로 밑으로 닮을까요? 위로 닮을까요? 심장을 기점으로 자신방을 닮을까요? 우신방을 닮을까요? 딱 앰뷸런스 아버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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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앰뷸런스 이런 대피 아휴